이심요정 뾰로롱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저도 저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미워 너무 미워요 술자리에서 가장 미운 스타일이 뭐예요? 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 저는요 안주 공략하는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요 식사처럼 공략을 하면 마음속에서 막 올라 먹지마 이런 느낌 물론 너무 맛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안주만 먹는 사람한테 안주만 먹지 말고 술도 좀 마셔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장 처방해드릴게요 너무 좋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되거든요 비예라고 했어요 그럼 비예란 건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뭐하지 마세요예요? 치 먹지 마세요 어떻게 먹지 마세요? 꽝 치 먹 이것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동사 앞에 꽝을 붙이면요 이 동작만 하다라는 뜻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그 목적어까지 포함해서 근데 치 샤지오차이 샤지오차이가 바로 안주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보면 술 아래에 있는 요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안주를 샤지오차이 그래서 비예 꽝 치 샤지오차이 안주만 먹지 말고 좀 마셔 무엇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거 기억해두셨다가 막 올라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처방 완벽하게 완료했고요 저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 别光吃下酒菜 aí